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대한노인의 중구지에 있는 골목인데요 중구층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쪽으로 대충동 중간으로 빠진 도로입니다 거기 중간에 임대요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낸 매물입니다 여기는 중구층에서 내려오는 길이고요 잘 돌아오면 앞에 마트 있고 여기는 대충동 길로 빠집니다 거기 지금 임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옛날에 세탁소인 자리 같습니다 현재 비가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계신 분 이 전화로 전화번호 나오죠 여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45-1757로 연락하십시오 저는 그냥 사진만 찍어서 제공만 합니다 정보만 제공해 드립니다 사실분 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앞에 요 마트 큰 마트도 있습니다 위치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때 요 하여튼 특수한 잘 하셔가지고 요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것으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